안녕하십니까 쏘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가난한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승으로 행차한 망부의 홀령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지 올립니다. 저희 쏘우쿨 극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략 4주에서 6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만 이야기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전 11시경입니다. 목요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한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려 합니다. 10월 중순이나 말 무렵에는 다시 원래처럼 일주일에 세 번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더하여 기왕에 올린 영상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땅에 한 재상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러 세대 동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몰락하기 직전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공부에 열중하여 마침내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다. 공은 말년에 지위가 재상에까지 이르렀지만 성품이 본래 청념결백하여 평생 깨끗하게 산 청백이었다. 그러니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거나 누구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였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누가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힘껏 도와주려 애썼다. 젊은 나이에 부인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첩씨를 구하거나 세장가를 드는 일도 없이 외동딸과 단둘이만 살았는데 재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받은 재산이나 토지가 없으니 재상의 무남동려는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전에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았건만 형편이 그런데도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때로 생시에 막역하였던 친지가 한둘 들여다보기는 하였으나 그들도 역시 죽은 사람과 같이 청렴한 사람이어서 도와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런 중에 재상의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김 노인이 드문드문 들렀는데 집안 형편을 돌아보고는 올 때마다 한숨 지었다. 허,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이 갔으니 본인이야 원하는 없겠지만 하나 있는 딸 자식이 성례하는 것이나 보았더라면 더욱 한이 없을 뻔하였겠는데. 장성한 재상의 딸에게는 쉽게 혼처가 나서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인심이라는 것이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만을 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당사자인 처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으나 옆에서 지켜보는 김 노인은 한숨만 쉬었다. 대개 마땅한 아들이라도 있다면 며느리로 데려갈 것을. 어쩌다 들르면 재상의 딸은 친부모를 뵙듯이 큰절하며 인사를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김 노인은 남의 일 같지 않게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차에 마땅한 혼처가 나섰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무렴 가세가 곤궁하긴 하지만 아이야 오죽 어질고 현명한가. 처녀가 그만하면 며느리로 데려가는 집이 아주 복이 터졌지. 김 노인은 크게 기뻐하였다. 마침 재상의 재산날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은 겸사겸사하여 찾아갔다. 을의 재산날에는 잊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중마고우에 대한 김 노인의 평생 단심이었다. 혼처가 나섰다니 저승의 부친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 어르신네께서 도와주셔서 된 듯하옵니다. 네이야 뭐 도와준 것이 있느냐. 어쨌든 세상일에는 다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김 노인의 기쁨은 금세 걱정으로 변하였다. 기다리던 혼처가 나섰다고는 하지만 혼례를 치를 돈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일생의 대사인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아무리 궁리하여도 뾰족한 수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대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어 재상의 제사를 지내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김 노인은 볼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김 노인은 제사를 치르고는 곧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섰다. 더 앉았다가는 가난한 살림에 폐를 끼칠까 봐 김 노인은 언제나 제사만 치르고는 돌아가곤 하였다. 곧 첫 달기 울 것 같았으나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보게. 휘청휘청 걸어가던 김 노인은 누가 앞에 와서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쳐다보니 벌써 오래전에 죽은 재상이었다. 김 노인은 순간 자기가 재상의 제사를 지내고 오는 길이라는 것을 잊었다. 예전처럼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 내 딸이 성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겠네 그려. 들었다네. 자네 장차 큰일을 어떻게 치르려나? 말을 하다 보니 추궁하는 것 같아서 순간 마음이 언짢아진 김 노인은 헛기침을 두어번 하였다. 알다시피 나야 어디 가진 게 있어야지. 나도 그러니 도와줄 수도 없고 미안하네.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네. 재상은 어느덧 김 노인 옆에 서서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재상의 얼굴에는 근심스러운 기운이 가득 서려 있었다. 꼭 요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네만. 그렇다고 빈손으로야 어디 되겠는가? 내 말이 바로 그 말일세. 재상은 바지춤에서 종이에 싼 것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김 노인에게 주었다. 이것을 내 딸에게 전해주게나. 엉? 이것은 무엇인가? 뭐 별것은 아니네만 다소나마 궁색함을 덜 수 있을 거야. 내 딸에게 팔아서 대사를 치르는데 쓰라고 하게나. 그러지. 김 노인은 서슴지 않고 받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상은 벌써 여러 해전에 죽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여보게! 옆을 돌아보았으나 벌써 재상은 없었다. 어디선가에서 타구는 소리가 들려왔고 별들은 그 빛이 흐려져갔다. 이 친구가 저승에서도 딸 자식을 잊지 못하여 내게 나타나 당부하는 것일까? 김 노인이 품을 만져보니 아까 받은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헛것을 본 것은 아닌 성쉽기도 하였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군. 김 노인은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재상의 집으로 갔다. 여태 그런 일이 없던 터라 재상의 딸은 놀랍고 반가워서 어서 건넌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김 노인은 좌정하고 앉기가 바쁘게 자기가 겪은 일을 설명하였다. 저승의 고인도 무척이나 큰일 치르리를 걱정하였나 보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디 펴보기나 하자. 노인은 품고 왔던 종이 뭉치를 꺼내놓고 풀어보았다.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부처님! 김 노인과 재상 딸의 입에서는 동시에 탄성이 새어나왔고 재상의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종이에 싼 것은 진주 네알이었다. 여러 해 전 재상이 죽었을 때의 일이 새삼스럽게 생각나 김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원래 청렴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조문객도 적었고 장례치를 비용도 모자랐다. 김 노인은 막역하던 벗에 대한 마지막 우정으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재상을 염습하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미라 하여 염습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쌀과 진주구슬을 물리는 문화가 있었다. 이 의식은 돌아가신 부모의 입을 차마 비워둘 수 없다는 효자의 마음과 죽음 이후 재생의 염원을 기원하는 영생의 삶과 연관이 있다. 재상의 살림살이에 그런 값비싼 진주가 있을 까닥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김 노인은 재상의 딸에게 물었다. 아가, 집에 혹 진주구슬 같은 거 없냐? 구슬 같은 거요? 응, 반함을 하여야겠는데. 만일 없으면 살알만으로라도 하자꾸나. 평생을 청렴하게 산 사람이 저승 가는 길에 입에 진주를 물고 가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운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김 노인은 이렇게 위로하였으나 재상의 딸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장롱 안에서 진주 네 개를 꺼내왔었다. 이게 웬 거냐? 돌아가신 어머니의 비녀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헉, 그래. 마침 잘 되었다. 고인도 만족할 게다. 그때 사용했던 바로 그 네 알의 진주가 종이 꾸러미에서 나온 것이다. 김 노인은 길게 한숨을 몰아 쉬더니 입을 열었다. 너의 망부가 너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고인의 뜻을 따라 이것을 팔아서 홀레 비용으로 쓰도록 하자. 참으로 청렴한 사람이다. 죽은 뒤에도 자기 몸에 지닌 것 이외의 재물은 건드리지 않으니 살아있던 시절의 성품 그대로이구나. 공지 올립니다. 다시 원래처럼 일주일에 세 번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더하여 기왕에 올린 영상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